가수 경력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연기로서는 지금 처음 도전한 거여서요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한 만큼 제가 신인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대 다녀요? 수의학과 다녀요? 왜요? 못 믿어요? 초면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배,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신인 배우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초년시대의 압력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지와 캐릭터가 한유림의 이미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승을 했고요 현장 경험이 적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는 가끔 있죠 그렇지만 더 보다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은 신인 연기자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0.1 학번인데 학번이 어떻게 돼요? 어... 나도 0.1 반가워, 무혈아 어... 그래? 무슨 남자가 웃는 모습이 저렇게 예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번 연회에서 벌써부터 서주연 씨와의 꽃잎 키스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 반응은 어떻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너무 애들이 격하게 좋아하니까 그 질투를 한 번만 받고 있어요 그래도 주위에서 되게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되게 좋은 현장에서 되게 좋은 분위기로 촬영할 수 있어서 되게 장면도 예쁘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연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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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1년 순서선 51년 순서 크로 타위로 개화할 염 pose onent скор 포 Boss College